안녕하세요. 판례용보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용보 민사 오피스텔과 사용자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88-834 판결입니다. 판례용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용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임대인이고요. 상고인이죠. 상고 기각됐습니다. 이 피고는 임대인인데 2016년 3월에 공인중개사 부부를 중개를 통해서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임대차 종료 시에도 공인중개사 부부가 새 임차인하고 전 임차인 보증금 수련하고 지급하고 이거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월세도 공인중개사 부부의 계좌로 받고 수선 의무도 이 사람이 다 관리합니다. 한마디로 다 관리해 준 겁니다. 그리고 피고는 그냥 나중에 공인중개사로부터 그냥 정해진 금액만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피고는 부부한테 다른 오피스텔을 첨도 맡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공인중개사 부부가 사기를 치는 거죠. 어떻게 하냐. 원고에게 보증금 7500만원 인지차를 계속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피고한테 집주인한테는 보증금이 받는다는 말을 안 하고 월세 받는다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원고한테 월세를 받아서 임차를 한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챙겨 먹은 거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다수의 임대차 사기로 징역 10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원고는 그러면서 보증금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못 받으니까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내놔라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계약 책임을 먼저 묻게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된 거죠. 이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긴 경우 이 사안이죠. 이렇게 맡긴 경우에 사용자 책임에 대한 불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사용자 책임. 내가 고용을 했나? 이 사람들 월급을 줬나? 월급을 준 적은 없죠. 그냥 맡긴 거죠. 그러면 사용자 책임에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사용자 책임이 있나? 이게 의문이 생기죠. 대부분 뭐라고 하자면 사용자 책임에 의한 불법의 책임은 반드시 고용관계에 하나는 것이 아니다. 즉, 임금을 주지 않아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집행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른 사무집행을 하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뭘 했냐? 임자체 계약 체결하고 월 임대료 받고 수선 의무 이행하고 전 임자인 후 임자인 보증금 왔다 갔다 주고 이거 다 하는 게 사무집행을 피고의 지시하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거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죠.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통상적으로는 이런 소송에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리에 의한, 대리 책임. 그런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대리 책임을 준 적이 없죠. 대리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대리권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말하는 표현대리죠. 여러 가지 표현대리에 의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 피고가, 원고가 임차인이 어떤 과실이 있으면 표현대리 인정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세 번째 가는 게 사용자 책임입니다. 사용자 책임,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고의, 그러니까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되고 원고의 과실은 상계, 책임 경감이라든지 과실 상계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용자 책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이 오피스텔에 관련해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오피스텔을 구입해 가지고 공인중간에 맡겨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맡기면 이렇게 보증금을 편취해야 한 사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불칙을 소유해 줄 수 있고 이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은 그동안은 계약 책임만 빠져나갈 수 있는지만 봤는데 사용자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반드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에 보증금 횟수가 매우 곤란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에 물을 수도 있다고는 돼 있죠. 하지만 이때까지 엄청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저 중요한 거는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되죠. 그러려면 본인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확인. 본인 확인이 안 되면 굉장히 이런 사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원고도 본인 확인이 안 했을 거예요.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중개인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아무런 위임장도 안 받고 전혀 없이 그냥 월세도 다 지금 보증인 중개사들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보증금도 중개사들이 주고 그러니까 계약 책임이 아예 인정이 안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로 사용자 책임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더 중요한 거 원인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확인입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 그 사람과 직접 계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과 직접 계약할 수 없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간민국을 발부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례에 매우 쉽게 발생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용자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에 있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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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